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랜드빌렌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롭게 도입할 신규 대형 콘텐츠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신규 콘텐츠로 단편 영화를 5분 내외로 찍어서 이 채널에 올릴까 싶은데요. 사실 이 안내문 영상을 안내하려고 티저를 올린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올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건데 실수로 연도를 안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8시에 나오는 건 줄 알고 헷갈려 하시더라구요. 정정하겠습니다. 2673년 4월 1일 8시에 단편 영화 하나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.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구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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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